이로아 이로아 다섯살 혼자 되고 나서 로아랑 어디를 가도 제가 혼자 데리고 가야 되고 근데 그러면서 용감해진 것 같아요 해보면서 혼자서 뭘 할 줄 아는 게 잘 없었는데 혼자 하는 걸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도 언니를 무조건 따라 혼자 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게 좀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조윤이 로아 SBS 인터뷰 중 이동건 깜짝 등장해 눈물받아 우리 가족 다시 행복할 수 있을까요 로아 생일마자 아침마당 출연 이동건 깜짝 이벤트로 감동선사 배우 조윤이와 딸 로아가 오늘 1일 오전 SBS 좋은 아침에 출연해 이동건과의 재결아프 첫 공식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특히 이날은 로아의 생일이기도 해 더욱 특별한 의미를 더했습니다 조윤이는 오늘은 로아의 생일이라 이동건 씨와 함께 로아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다 며 설레는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SBS 기자가 꼬마 로아에게 생일 소원을 묻자 로아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엄마 아빠랑 손잡고 공원에 가서 생일 케이크를 자르고 싶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이 순간 스튜디오는 잠시 침묵에 휩싸였고 조윤이는 눈시울을 불키며 딸을 바라봤습니다 바로 그때 이동건이 꽃다발을 들고 깜짝 등장했습니다 조윤이와 로아는 예상치 못한 이동건의 등장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세 가족은 서로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동건은 로아야 생일 축하해 아빠가 많이 사랑해 라며 딸에게 진심 어린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동건의 깜짝 등장과 세 가족의 눈물겨운 포옹의 스튜디오는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mc들은 물론 제작진들까지 눈물을 훔치며 감동적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한 제작진은 마치 이산가족 상봉을 보는 듯 했다며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꼈다 고 전했습니다 이날 인터뷰에서 이동건과 조윤이는 재결합 후 처음으로 심경을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의 아픔을 겪으면서 서로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아끼고 배려하며 살아가겠다 고 다짐했습니다 특히 이동건은 로아에게 더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 몇 달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대중문화 평론가들은 이동건과 조윤이의 재결합이 진정한 사랑의 힘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합니다 한 평론가는 두 사람은 이혼의 아픔을 극복하고 서로를 용서하며 다시 사랑을 시작했다 며 이들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감동적이다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동건과 조윤이의 아침마당 출연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팬들은 감동적이다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로아가 너무 예쁘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며 두 사람의 앞날을 응원했습니다 이동건 조윤이 새로운 시작 응원합니다 이동건과 조윤이는 아침마당을 통해 힘겨웠던 과거를 딛고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딸로아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두 사람의 앞날에 축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질문 끝 left eight okay we w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